마약 소탕 작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젤 앞에 이동규. 아이치 아이디 시작합니다. 젤 앞에 이동규 맨 뒤에 박지윤. 아 궁금하다. 경락 그쪽으로 가는 거죠. 어 바로 바로. 아 피하면서. 한 사무세. 한 사무세. 프론트맨 이동규. 고야융이 이제 제일 앞으로 갑니다. 아 탄창을 가는 동안. 아 탄창을 가는 동안. 고야융이 이제 제일 앞으로 갑니다. 경락보에 이제 대항군이 있고 거기에 카드키가 있죠. 경락보로 이동하는 길에도 대항군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면서 통과를 했었습니다. 아 신중하다. 에이치 아이디. 뭔가 좀 더 신중한 것 같긴 해요. 대기. 여기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좀 궁금한데요. 잡아요. 앞에 잡고 앞에 잡고. 오늘 나오잖아 이제. 갑자기 튀어나오잖아. 클리어. 고고고. 아 안돼 클리어 아니야 클리어 아니야. 아 안돼. 클리어. 고고고. 클리어. 고고고. 차가워. 출발. 아 로덩 rag. 아 그런데 대응이 잘했다. 사망 사망. 아 되게 침착하시다. 어 진짜 침착하다. 너무 맛있다. 대항군이 이렇게 망복하는 애로 튀어나가. 정말 이러다가 한 발 두 발 마디가 쉽겠다. 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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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대원님 앞으로 또 엄청 나올 건데 앞판에 갔을 때 바로 교전이 시작이 됐고 어쨌든 총상을 입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가자 이게 다릅니다 지금 미특수부대하고 오십시오 한 명 오십시오 오케이 몸 수색하겠습니다 아 몸 수색 대양군한테 카드키가 있죠 오 찾았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 경납구 안에 들어가서 추가 작전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경납구 경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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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납구 경납구 지금 두 명 두 명씩 이렇게 나눠줬죠 이 안에 몇 명이나 있을까 몇 명이 튀어나올까 긴장함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천천히 열려서 이거는 우리가 위험에 노출이 더 될 수도 있다 해서 엎드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엎드렸어? 먼저 보겠다는 거죠 빨리 오 오 오 오 오 떨려 자 대양군 잠복하고 있습니다 경납구 안에 들어가서 추가 작전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동주가 들어가 지훈이 같이 들어가 지훈이 같이 들어가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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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안 나옵니다 우와 각 안 나옵니다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있다고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아ader 제목 이리 불렀 GA 여기까지 나오고 needles 미특수부대는 앞으로 돌진을 하는데 HIB는 뒤로 빼면서 그 차이가 있어요. 지하 2층 CCTV 제어실 들어가서 4번 버튼으로 문 열리며 수밀문 기관실 기관실의 포스 최강민호 팀장님이 빠르게 파악했죠. 파악에서 동료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. 기관실에서 보스 잡아야 된다. 오케이 출발. 인지 완료. 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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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. 라스트 맨. HID가 이런 부대구나. 고. 제가 작전도를 확인을 했고 정확하게 키워드만 인지를 해서 전파를 해줬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. 고. 고.